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The Johnny라는 책을 읽어볼께요. I am bored, said Giffle. I am hungry, said Beef. I am thirsty, said Chip. I am cross, said Dad. I am lost, said Mom. Hooray, said everyone. I am good. Journey가 여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들은, family는 wear. 난 지금 너무 지루해, bold. 지루하다는 뜻이래요. I am hungry, said Phogrie. I am thirsty, said nesse 아And I'm thirsty. I'm not thirsty, said Haltads. 아빠가 나는 지금 너무 화났어하고 이런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해서 다른 길로 가야기 때문이었죠 I'm lost, said mom. 나는 길을 잃어버렸어. 너무 화가 났네요. 아니 너무 그거 하네요. 좀 슬퍼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빠 되게 화나서 플러피 눈치 보는 이런 표현 같은 How will I, said everyone. 어 그냥 도착지에서 온 건지 아니면 그냥 이제 못 찾겠어서 다른 데로 온 건지 아무튼 모르겠지만 홀레! 하면서 도착지인가 아니면 모르겠지만 도착해서 안전하게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더 쩐니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안녕!